경기가 좀 어떠세요?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상인 A씨는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바들로부터 아산의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조간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꾸 지엽적인 것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보려면 그러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해결책을 찾으려면 또 본질을 보려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개문들의 반응은 눈을 감고 없다라고 외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눈을 감고 외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큰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직시 없으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아산의 반찬가게 아주머니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2월 9일 날 터집니다.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들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상인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반찬가게를 찾아서 상인에게 묻습니다. 경기가 좀 어떠세요?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상인의 씨는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투가 조금 느리죠.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말투를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셨겠죠. 한 지상파 방송에 이 장면을 담았고 유튜브 계정에서 올렸고 그것을 본 문바들이 대거 동원되어 가지고 그 동영상을 캡처해서 퍼나르기를 하면서 결국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반찬가게 아주머니 A씨를 공격자포로 설정한 다음에 무차별 공격을 단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민 언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내 뱉을 정도로 바닥 경제가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한테 불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 제목을 걸어가지고 대개문들이 그렇게 공격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있는 그대로. 다음 질문은 충청 민심입니다. 2월 18일자 중앙일보는 신용호 논술위원회 발로 뛰는 현장 취재 충청 민심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4.15의 일종의 성부처를 결정할 수 있는 충청 민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호 논술위원이 대전을 중심으로서 아산을 중심으로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일보의 신용호 논술위원이 간다. 경기 때문에 죽을 수. 여당 안 찍어요. 라는 그런 반대편하고 경제 어디 좋은 적이 있나요? 하는 우호척하고 그렇게 양쪽의 반응을 다 실었습니다. 언론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용호 위원이 가능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실정, 잘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한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서민들의 울분과 좌절과 걱정과 한심의 더 큰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용호 논술위원은 언론이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를 다 소개했지만 경제 실정론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공병호 TV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바닥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충남 아산의 편의점 여사장 김모씨 45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난리도 아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난리긴 하지만 경기가 계속 안 좋았고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생도 못 쓰고 하루 10시간 반을 꼬박 근무해야 되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는 노란 유니폼을 입고 문 대통령의 선거전에도 뛰어들었고 오랫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자였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69세의 김재선씨입니다. 38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최악이유. 하나도 안 팔려 그냥 출근했다. 퇴근하는 때가 많지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경제가 잘 된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내 발등을 찍은거지유.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 없슈. 이렇게 기자분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놓았습니다. 신발을 하루 한 켤레 두 켤레 팔으유. 살아갈 길이 없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가 어디 정의롭기나 하나유. 공주의 산성시장의 상인인 김회동씨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최악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정치를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이번엔 민주당이 어려울 겁니다. 창조 북부시장의 과일가게 상인인 56세 김원식씨 이야기입니다. 매출이 해마다 줄더니 올해는 지난해에 절반이요. 새도 못 내죠. 정부가 도대체 뭘 하나요. 여당은 이제 믿지 못해 안 찍어요. 아산의 온양 온천시장의 식품가게를 운영하는 60일제의 박모씨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 소개한 서민들의 애절한 그런 사연은 충청도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국이 다 같습니다. 전국 바닥 민심이 충청 민심하고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 회생은 단언 큰데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실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본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 거쳐야 됩니다. 고집마저 세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고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을 수정할 의향이나 정책 노선을 변경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는 일마다 망치는 것은 그 근본 이유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자꾸 강행하니까 무엇을 할 때도 경제를 더 망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하려면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하면 완전히 망치는 거죠.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감독은 선수를 교체합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온화하는 전문 경영인을 갈아버립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에게 익숙한 방법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에게 익숙한 방법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서는 그에게 익숙한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고 집권 여당에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이자 온화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감독이자 온화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갈아야 됩니다. 확실히 갈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갈아야 정책이 갈리는 거죠. 사람을 갈아야 제도가 갈리는 거죠. 사람을 갈아야 정책 철학이 바뀌는 거죠. 사람을 갈아야 정책 노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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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